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린 또 카페드라를 앞에서 밥을 먹으려고 왔습니다. 근데 저쪽은 맑은데 소나기가 오고 있네요. 일요일이라 그런지 주변에 헝가하고 랩소스는? 네. 랩소스는? 네. 랩소스는? 랩소스는? 저는 랩소스는? 아, 그냥 랩소스는? 랩소스, 랩소스, 그리고 고기. 우린 저렇게 못하잖아. 마셔볼래? 시식 한번 해보시고. 와인, 와인과 또 맛있는 저녁을 돼지고기랍니다. 이거는 허브 수유. 허브 수유? 응. 음. 음. 그냥 맛 좀 보겠. 저 위에 새가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카테드라 스위트 밑에 집에서 화이트 와인과 먹고 있습니다. 한 두 잔 먹었으니 좀 알짠짠하네요. 근데 기분은 좋아. 응. 나쁘진 않아. 어, 여기는 올리브유를 이렇게 있는데요. 피망에 뿌려보자. 샐러드에 이렇게 뿌리면은 느끼할 것 같은데 굉장히 고소하고 응. 맛있어, 맛있어. 응. 스페인 사람들이 왜 여기다 올리브유를 뿌려서 먹는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음. 우리나라에서 파는 그런 올리브유 맛이 아닌 것 같아. 응. 틀려. 음. 오늘 식사는 어때? 어? 오늘은 어때 기분이? 아, 너무 좋아. 눈이 약간 풀렸는데? 어, 화이트 와인은 거의 내가 반 이상은 마실 것 같고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아무튼 이래저래 좋았던 거야. 할pers이, 하하. 눈이 많이 풀리셨어. 나 콜라 한저만 먹으면 더 많이 풀린다. 우리꺼 놨어? 아니야? 이건 잔으로도 사네. 잔으로도 팔아. 응. 잔으로도 팔아. 근데 잔하면 두 개 하면 오유로 넘거든. 어떤 거닼까? 차라리 그냥 이렇게 됐어. 이거도 언제 해보겠지 한국가면 또 다이어트해야 되는데. 아이스터라인은 괜찮은거같아 한 병 더 마셔 내일 또 마셔 좋은 의자 이런거는 어른들이 키울지 야 어떻게 이렇게 고 성당 앞에서 이러고 분위기를 잡고 화이트와인도 이렇게 한 병 이상 다 머시고 카테드라 스위트 앞에서 한가한 일요일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람브라 궁전을 가기위해 우리는 힘을 비축하고 이곳에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한 후 내일 여정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새우를 마지막 메뉴로 하여 이 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맛있어? 아니 안먹어봤는데 아니 안먹었어? 응 아 이거 뭐 와인 한 병을 거의 다 먹었더니 알따따라네 근데 거의 한 시간 한 시간 넘었지 한 시간 넘어서 그러지 알따따라 하면 덜 한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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